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이야 이건 뭐 나갈 데도 없고 요렇게 투뱅크나 되돌아오기 쳐서 여기서 절반 두께 정확하게 걸리면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면 노리는 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빨간 공이 만약에 이 형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요렇게 있으면은 거의 없는 공이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한 요만큼만 있으면은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흰 공이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투뱅크를 칠 건데 지금은 투뱅크 치면은 단쿠처에 너무 가까워서 닉구가 나죠 닉구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더블 터치가 납니다 투 터치가 나는데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큐를 이렇게 듭니다 들어서 그대로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두껍게 맞아서 조금 밀려 들어갔는데 요런 식으로 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걸리면은 쓰리쿠션이 형성되죠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